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가볍다. 어? 아유, 가볍다. 야, 이... 안녕! 한 주 들어가도 돼요? 어, 한 주 들어가도 돼요? 어... 아, 감사합니다. 안 돼. 한 주 들어가. 이야, 여기구나. 우와... 아우, 우와... 여기 누구야? 서은이, 서준이, 안녕 해야지. 서은이, 서준이, 안녕. 서은이, 서준이, 안녕. 청년들이야, 청년들이야. 어, 만세야. 얘들아, 너네 정식우 형한테 인사해. 형아들, 안녕? 어우, 너 더 커가지고. 여기 대안이 형. 여기 대안이 형. 민국이 형. 만세 형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? 하하하하... 안녕하세요. 저거... 아 push. 동생, 안녕 해야지. nezком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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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갔다 이게 왜? 이게 왜? 왜 이런거야? 법지 엄마 법지 엄마 법지 엄마 혀준아 형아 형 다 키우셨네요 손이 없어? 손이 없어? 손이 없어 손이가 없어 서준아 빼주자 만세가 볼 때 손이가 없대 손 이렇게 해주자 손 있지 너 진짜 착하구나 한번 둘 들어봐요 대한이하고 딱 1년 후에 이제 느끼게 될 서한이 서준이의 몸무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만세가 한번 손이 알아볼까? 만세는 조금 가벼워요 민국이보다 태한이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? 대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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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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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쁘다 이리와 이리와 대한아 한참에 한 번만 와봐 오 잠깐만 잠깐만 우와! 형이 노하우가 있구나, 노하우가 있구나? 어디로 올라가? 형 얘네 몇 킬로예요? 뭘 둘 같고. 형 얘네 몇 kg야? 한 16, 15, 16. 일로 와, 일로 와, 알았어. 힘들어요? 지금 몇 kg? 13, 12. 13, 12? 몇 kg 차이 안 나는데. 근데 형 이게 장난 아닌데. 한 번 셋 알아볼래? 한 번 셋 알아볼래? 한 번 셋 알아볼래? 한 번 셋 알아볼래? Қafter 1 여보 자ürе два 과연 더 Los 으